안녕하세요 라베오 입니다 오늘은 큐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라색 모양의 삼각 플라스크가 보이죠 요 어플리케이션이 큐랩 입니다 이것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다 비어 있어요 먼저 제일 먼저 저장을 해줍니다 자 커맨드 s 를 눌러 볼게요 혹은 파일 세이브 라고 해도 되요 커맨드 s 를 눌러서 제목을 정해 줍니다 큐랩 연습 그리고 반드시 날짜를 붙여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켠에 큐랩 파일이 생겼죠 그런 다음에 화면을 좀 키워 주겠습니다 화면을 키울 때 항상 이 옆에 한켠은 비워두세요 음원을 불러올 때나 파일을 불러올 때 여기 한켠이 비워 있는게 편리에요 그 다음에 저장을 했고 세팅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생할 음원들을 불러 와야 겠어요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어 연극 환도 열차에 사용됐던 음원들 인데요 요것들을 드래그 해서 드랍 해줍니다 7개의 음원들이 들어와 있구요 하나씩 재생을 해볼께요 자 들어보니까 볼륨이 다 제가 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기본 음원들을 다 불러온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볼륨을 조금 체크를 해 줄게요 여기 먼저 어 디바이스 앤 레벨스 탭에 들어가면은 다 0 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금수나 볼륨은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고동 볼륨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5 정도로 줄여 볼게요 마이너스 5 정도로 줄이고 네 그 다음에 고향초 적당한 것 같아요 자 볼륨 체크가 끝났으면은 다시 곡들을 클릭을 해서 타임 앤 루프 탭을 눌러줍니다 음원을 정리한다 자 여기 파형이 보이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돋보기가 있는데 최대한 확대를 해서 제일 앞으로 가봅니다 그러면은 앞에 본 음원이 나오기 전에 공백이 있어요 이렇게 이 공백을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음 좋아요 이렇게 고와 동시에 음원이 나올 수 있도록 맨 앞을 잘라 줘야 돼요 좋아요 백고동 소리도 한번 볼게요 맨 앞에 가면은 음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다시 한번 고 자 바로 눌렀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바로 음원이 텀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고향초도 한번 확대해서 맨 앞으로 가볼게요 음 이런건 바짝 깎아 줘야 돼요 자 다시 고우를 가볼게요 자 고 자 그러면 준비 재료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음 여기 고우라고 표시된 것을 누르면은 큐가 고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키보드에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노래를 코를 눌러서 가긴 갔어요 근데 끌 수가 없어 자 끌 수가 없는데 이때 페이드로 음양을 줄이거나 높여주거나 혹은 페이드 아웃을 시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페이드 만드는 큐가 있어요 지금 4번을 누른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4.5가 있고 1번을 누른 상태에서는 1.5라는 큐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 x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갖다 대면은 노 타겟 큐 음 노 타겟 큐 큐의 타겟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큐의 주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곡의 페이드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위에다가 놔줍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드 큐는 구세어라 금순아에 대한 페이드가 되는 거죠 음 그런데도 아직 x 표시네요 왜 그러냐면 레벨 탭에 들어가면요 스피커가 닫혀있어요 음 이 마스터만 열어줘도 x 표시가 사라집니다 자 일단은 다 0으로 맞춰볼게요 원곡이 레벨이 0인데 페이드도 0이면 변화가 없잖아요 음 이때 주문이 들어옵니다 0 레벨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음 배우들이 등장하면은 마이너스 20으로 줄였다가 배우들이 뒤돌아서면은 다시 마이너스 5로 올렸다가 배우들이 퇴장하면은 페이드 아웃을 해줘 라는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페이드 큐를 복사를 해서 커맨드 c 커맨드 v 를 하면은 큐가 생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볼륨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0에서 시작해서 배우들이 등장하면은 줄였다가 마이너스 20으로 줄였다가 배우들이 뒤돌아서면은 마이너스 5로 올렸다가 배우들이 퇴장하면은 페이드 아웃을 해주세요 했을 때 소리가 안 들리게 제일 밑으로 내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로는 소리가 죽은 상태에서 계속 음원이 재생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멈춰줘야 되는데 멈춰주려면은 여기 맨 왼쪽에 보면은 스탑 타겟 왼 던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추가 바뀌어요 페이드 앤 스탑 페이드 하고 멈추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습관적으로 커맨드 s 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고 를 가볼게요 고 배우들이 무대 위에 등장한다 배우들이 뒤돌아선다 배우들이 퇴장한다 이런 식으로 음 벌써 벌써 다 했어요 여기서 페이드 아웃을 했죠 지금 여기 액션이라는 곳에 보면은 시간 초가 이렇게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음원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6분짜리 음원이라는 뜻이고요 페이드가 다 5초씩 들어가 있어요 자 페이드 앤 스탑 큐에 페이드 타임이 0초면은 어떻게 될까요 컷아웃이 되겠죠 자 타임이 있는 만큼 페이드 아웃이 되는 거고 0초면은 컷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0초로 컷아웃 했을 때 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자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0초가 아닌 0.1초로 페이드 아웃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뭔가 탁 끊기는 건 아니지만 끊기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0.1초에서 0.2초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컷아웃은 자 그래야 뭔가 뒤에 막 튀기는 소리가 나지 않고 컷아웃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팔로우 버튼 큐의 맨 오른쪽 아래 화살표 표시 자 큐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아래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근데 옆에들은 다 비어있죠 이 빈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생깁니다 생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한 번씩 더 누르면은 점 아래 화살표가 생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집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화살표의 의미는 이 바로 다음 큐와 동시에 진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고를 가보겠습니다 고 동시에 진행이 됐죠 이런 기능입니다 이런 주문을 할 수 있겠죠 음악이 나오다가 3초 후에 음량을 줄여주세요 이건 고정이에요 항상 3초 후에 음량을 줄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프리웨잇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리웨잇에 타임을 걸어주는 겁니다 3초 그리고 자동이 걸려있죠 그랬을 때 고를 가면은 3초를 기다렸다가 3초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한 번 더 눌렀을 때 점 아래 화살표는 무엇이냐 이 큐가 끝난 다음에 아래 것을 바로 진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큐는 지금 활성화된 이 큐는 총 8초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8초 후에 이 큐를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8초 후에 그러면은 줄여진 상태에서 줄여진 상태에서 2초 후에 다시 볼륨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점 아래 화살표를 쓸 때는 여기에 2초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다 줄여진 다음에 2초 후에 다시 커지겠죠 볼게요 고 만약에 이 점 아래 화살표가 아니고 그냥 아래 화살표 자동으로 걸었다 하면은 이 8초와 2초를 더해서 여기가 10초가 되면 되겠죠 아니구나 아 5초에다가 5초에다가 2초를 기다려야 되니까 7초로 가야 되는군요 제가 잘못 다했어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5초가 지난 다음 2초 후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냥 아래 화살표와 이 점 아래 화살표의 기능을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이 초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초편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그룹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네모를 보시면은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이 안에 굿세어라 금순아 노래를 모두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를 더블클릭하면은 이름도 정할 수 있어요 일장 굿세어라 금순아 그룹을 설정을 하면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 팔로우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일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 일장은 큐가 아니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고를 가야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장에서 고를 가면은 첫 번째 큐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기본 다 했어요 그룹을 여러 개 설정을 하면은 장이 구별이 되니까 헷갈리지 않겠죠 2장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제가 연습 삼아서 1장 2장 요정도 했지만 큐가 200개 300개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외워야 하는 게 맞지만서도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우리는 큐시트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 큐시트 보고 큐랩 보고 무대 보고 이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큐시트가 있겠지만서도 대본이 있겠지만서도 큐랩만 보고 무대와 큐랩만 보고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 바로 메모 노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무대감독의 고를 듣고 고 이런 큐를 넣어줍니다 무대감독 고 그런 다음에 배우들이 등장 그 다음에 배우들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 저장 커맨드 S 눌러줍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무대감독님이 자 음향 스탠바이 고 무대를 주시하고 있다가 배우들이 등장한다 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배우들이 뒤돌아 선다 배우들이 퇴장한다 고양이가 등장한다 고양이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한 거죠 큐렛만 보고 무대만 보고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숙지하시고 저는 응용편에서 뵐게요 안녕